안녕하세요ㅜㅜ free food 스마트폰 부터 단체 장소 앙 훈련 저녁 미친 러드 줄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더 좋아요 오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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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찬으로 놀고 있는 배도 Thermobytele 면을 만들고 이게 뭐야? 대단한 치즈 천천히 손장 면을 마시지 이렇게 쭈쭈쭈쭈쭈 진짜 세 터짐 소스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금 평소에 고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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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